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? 안그라띠 하덩아 응? 야 소개팅한다고 예쁘게 하고 있거든 야 예쁘게 입고 왔네 오늘 아니 좀 찍어 발랐어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온 거야? 이뻐?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안 하잖아 아니야 평소에도 이렇게 해 아 긴장했네 말투가 어떡해 아 왜 긴장했어 왜? 아니 오늘 오빠가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키가 한 183이고 맞아 어 그리고 걔 되게 체격도 좋고 맞아 그리고 너가 약간 남자다운 남자 좋아하잖아 응 걔 운동을 좀 했어 응 운동? 격투기 격투기를 좀 했고 오케이 직업이 뭔데? 직업 같은 경우 너랑 잘 맞지 나랑 잘 맞는다고? 어 뭔데? 프리랜서 오 나쁘지 않지 프리랜서 자기 일정 자기가 막 다 잡고 응응응 날이 좋지 어 그런 사람이야 시간도 많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을꺼야 아마 내가 연락 한번 해볼게 어 어 동수야 어 어디야? 아 길을 못찾어 왜 저기 거의 커피숍 가기로 했잖아 아 거기 공원 여기 공원 옆인데 커피숍 몰라? 어 내가 나 앞으로 나갈게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내가 좀 데리고 올게 알았지? 아니 같이 만나지 아니 데리고 봐야돼 아 같이 움직이는거야? 같이 움직이자 아 부끄러운데 아 길이 태면 되잖아 아 알겠어 괜찮지 빨리 와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집을 가고 어 수고해 취약 과언 여 여 어서 반갑습니다 여 아 아르소나에서 뎅 뎅 라고 해요 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소개팅 진짜 아 미스터 크라우스 예 드러스 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지금 뭐해? 아 아 지금 뭐하냐고 반갑습니다 아 왜 오빠가 들어와 아 예? 왜? 그럼 이름이 뭐세요? 아 이름이 뭐세요? 아 미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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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예 예 미스터 미스터 이것도 어디서 구해온 아니 뭐 털 아 와 하하 어 키 184 하하 지금 이때까지 오빠 얘기한 거야? 어때 이런 남자 하하 진짜 하하 하하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에 키 184 예 예 운동학교 쪽에 있어 오빠가? 저 먹고 시빙으로 했어요 난 맞아볼래? 하하 어 저 맘에 안 드세요? 하덩 씨? 예? 하덩아 내가 장난이지 앞에 왔대 아 그치? 아 여기 앞에 왔대 내가 장난하는 이벤트 준거야 너 긴장할까봐 오빠 근데 머리 깎아 ㅋㅋㅋㅋㅋ 너 긴장할까봐 그런거야 진짜야? 진짜 왔어 하덩아 내가 데리고 올게 알았지? 긴장하지마 너 긴장해가지고 그랬어 아 진짜? 나 앞에서 봤는데 아 진짜? 나 찍어바라고 혼자 긴장했더라 아 진짜 긴장했지 사실 왔어 I'm great 상시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동수에요 뭐하냐고 동수에요 동수에요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사람 맞죠? 네 뭐하냐고 성은 엘리자베스에요 김동수라며 아 그 플레인 엘리자베스 김동수 하우스 네임 따로 있구요 네 쇼 네임 플레인 아 진짜 뭐해 아빠 제거 와 아무나 빨리 짠하게 하지 말고 저 키 183인데요? 아 어쩌라고 혹시 그쪽도 격두리에 샀어요? 격두기? 네 뭔지 알아요? 뭘 보냈어요? 보여줄까요 제가? 어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줄까요? 이건 압셉인데요 네 보여줄까요 해가지고 이거 압셉이에요 이거는 쓰면 안 돼요 그거 보여줄까요? 아니요 보여줄게요 빨리 데리고 와 장난하지 말고 아 진짜 장난하지마 화장실 화장실 아니 가발이 몇개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머리 하고 온거에요 어디서 하고 왔는데 앞머리 제 정리도 안됐구만 브릿지는거에요 브릿지 이거 뭐 브릿지야 ㅎㅎㅎㅎ 평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말해보세요 이상형 그쪽이요 저요? 네 그럼 제가 잘나온거 아니에요? 맞아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아 하당씨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요 되게 네 오늘부터 마음에 들었어 당황스러운데요 넌 내꺼야 이제 하하하하하 어때 진짜 때리고 싶다 그러면 오늘 소개팅 없는거야? 아니지? 소개팅하고 있잖아 아하핫 아하핫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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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고 하핫 하핫 방금 고양이 지나갔어? 도둑고양이 뭐하냐고 제 머리 하핫 아니 지금 나 속이려고 왜 이러고 있냐고 굳이 아니 속이는거 아니 진짜 소개팅인데? 하핫 하핫 진짜 소개팅인데요?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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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183회 운동격투기 출신의 프리랜서 정확하게 나잖아 그니까 맞아볼래 격투기로? 하핫 진짜 진짜 미안해 아 장난 안칠게 미안해 어디가 하당아 응 소개팅 잘했어?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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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팅 소개팅 시켜주잖아 너무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 아니 마음에 안들었어 어땠어? 나 일부러 자리 피해있었어 하핫 하핫 너무 스페차그라다 진짜 아니 너 오늘 소개팅한다 해가지고 내가 못 본 모습을 봤잖아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너무 예쁘게 했고 공성들여서 응 하핫 하핫 기분이 너무 좋다 소개팅 소개팅 어때요? 아니 진짜 소개팅 해준거잖아 난 소개팅 진짜 해줬는데 니가 마음에 안들면 난 어쩔 수가 없는거야 난 최선을 다했어 어 당당하시다 응 난 당당하지 아주 그냥 충분히 당당 어 아 그런 느낌이야 나 진짜 당당해 소개팅 해줬잖아 어땠어 어디 몇시에 잤어 그래서? 아 다큰 다큰 안보여 요즘 피곤해 보니 왜 피곤해 맘을 샜어 나도 사랑해서 간만에 어 소개팅이라길래 어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랬다고 삐졌어 응 기분 안좋아? 응 맛있는거 사줄까? 응 그건좋아 아 맛있는거 사줘? 응 그건좋아 저기 진짜 응 내가 웬만해서 안 데리고 가는 데가 있거든 응 저기 앞에 해이븐 오브 김밥이라고 있거든 저 김밥천구 나 진짜 갈거야 어디가게 집에 갈거야 아 안해 오빠는 안 갈거야 간다고? 김밥천구 오빠나 먹어 야 맛있어 김밥천구 입고 와가지고 맛있어 사줄게 오므라이스 맛있어 소개팅 다시 해줄게 언제 날 잡게 다시 장난하지마 장난 안할게 나 진짜 꿈 진짜 확실하게 말해 알았지 응 해 줄게 응 내 주변에 둘 중에 정해 복사해야지 복사 둘 중에 정해 응 하나는 평택 출신에 응 약간 좀 조폭 스타일 응 그런 애 있고 하나는 대구 출신에 아 얘도 좀 조폭 스타일인데 둘 중에 한 명 해줄게 약간 남자답다는 뜻이야 아아 어 둘 중에 한 명 해줄게 알았지 키 혹시 파키? 키 몇이면 돼? 그래도 나보단 커야지 너 몇이지? 나 67 너보단 커 둘 중에 한 명 해줄게 알았지? 응 진짜 해줄게 이건 이건 약속까지 했어 이거는 거짓말 못해 알았어 응 갈거야 근데 진짜 잃을거야 엄마한테 엄마한테 왜 일러 나 화장 다 하고 나왔는데 김밥천국에서 사준다고 그러고 ㅋㅋㅋㅋㅋ